자 사이소리 현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교재 55페이지 예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첨가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가에 대해서는 자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비읍을 첨가한다든지 비읍 첨가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비읍 첨가를 할지 그 다음에 히읗 첨가 그 다음에 소위 그 니은 첨가 소리상 니은 첨가 소리상 니은 첨가 소리상 첨가도 역시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건데 비읍이 첨가하는 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런데 쌍시옥 계열하고 떼 계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쌍시옥 계열에 있어서는 씨랄지 씨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쌀이 이런 경우가 뒤에 오면 비읍이 첨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보면 벼가 있어요 벼에다가 씨가 만나면 이게 뭐가 된다 그렇죠 벽씨가 된다 그 다음에 그의 생산된 쌀 해와 쌀이 만났을 때 우리 햇살 햇살 그렇죠 이 경우가 햇살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와 쌀이가 만났을 때 대쌀이 뎁쌀이 그렇죠 뎁쌀이가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와 관련돼서 이야기했을 때 이 때 입 때 저 때 접 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히읗 첨가와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히읗 첨가 특별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세 때 히읗을 받침하는 체언 그래서 소위 히읗 정성체언이라는데 히읗을 받침하는 체언에도 증거가 돼요 히읗 정성체언 히읗 정성체언이 있었는데 다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님 가운데 머리라는 말 신체를 나타낸 말 가운데 이렇게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히읗을 받침하고 있었다 여기에 뭐가 만나니까 가락이 만나니까 머리 가락 머리카락 그렇죠 이것이 머리카락이 된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형태로서 살았다 고기가 만나니까 살고기 살코기 예 그렇습니다 살코기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살고기 살코기 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외에도 아니라는 말이 있어 아니라는 말에다가 박이 만날 때 히읗을 받침으로 갖는 체언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된다는 것 암팍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 외에도 수나 암을 갖다가 시하시는 말 수나 암도 역시 히읗을 받침하는 체언이기 때문에 이것 뒤에 예수사리가 왔을 때 기억이 온다든가 디귿이 온다든가 비오면 우리는 각각 히읗과 그것들이 축약이 돼서 케가 되거나 티읗이 되거나 그 다음에 피읍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숫회가 된다든가 그 다음에 숫탁이 된다든가 숫평아리가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히읗의 첨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어있고 숫회상 니은 첨가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숫회상 니은이 첨가되는 환경인데 합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침음절, 받침음절 다음에 이나, 야나, 여나, 요나, 유, 이하, 여, 여, 유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대체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다 그래서 받침음절, 솜 다음에 이불이 왔다 그러면 받침음절 다음에 이가 왔잖아요 그럴 때 뭐가 첨가돼요? 소리상 니은이 첨가돼서 솜, 이불 이런 식으로 된다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환경을 우리가 이 얘기할 수 있겠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였다 앞에 가자, 특별히 받침은 받침인데 니을 받침일 때 니을 받침일 다음에 여기 왔다 봅니다 이것도 역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죠 니은이 첨가돼서 이때 니을이 니을 되어서 최종적인 소리는 서울역이 된다는 점 이렇게 해서 비유첨가, 비유첨가, 소리상 니은첨가 이런 첨가라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가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빠져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첨가적으로 설명해 줬고요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이소리 현상하고 여러분들 교재 뒤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58페이지에 된소리 대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좀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이것은 판서를 통해서 비교를 좀 한다면 그렇게 알아보면 되겠어요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다 이게 어떤 소위 동화라기보다는 사이소리 현상이다 일단 규칙이라기보다는 불규칙성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하고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된소리 대기 사람께서 사이소리 현상 된소리 대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은 무엇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느냐 앞에 소리가 울림소리 즉 합성어를 이룰 때 합성어를 이룰 때 앞에 소리가 울림소리 합성어를 이룰 때 앞에 소리가 울림소리고 뒷소리가 안울림소리가 나왔을 때 그 안울림소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안울림소리에 속하는 것은 기역이 있다든가 디귿이 있다든가 비읍이 있죠 기역, 디귿, 비읍 하나 더 온 다음에 지연 이런 것들이 된소리될 때가 있어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역, 쌍세 이렇게 된소리될 때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앞에 같은 울림소리 다음에 울림소리 다음에 뒤에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되는 말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의 사이소리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에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게 왔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기에는 뭘 가했을까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코하고 날이 만났을 때 받침 없는 모음으로 들죠 울림소리죠 울림소리 다음에 니은이 시작된 말이 왔을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었죠 그랬을 때 이것도 역시 사이소리 현상이 다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표기할 때는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렇게 표기해줘야 이런 식으로 있겠죠 시옷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됐다 라고 이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미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오더라도 마찬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데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 했을 때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나의 L로서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인 거 이게 있네요 전대말 전대했다가 말에 만났을 때 이거는 어떻게 소리가 나죠 그러죠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어서 전대말로 소리가 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시옷을 붙여서 쓸 수 있다 전대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눌림이 왔을 때 니은미음으로 시작하는 말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 보면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몸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겠죠 이럴 때 몸으로 시작하는 말 했을 때 소리상 소리상 니은미음이 첨가되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죠 하나 이쪽에 다 예를 들어서 보면 예사일 받침없는 모음 문절 이것도 역시 몸으로 시작됐죠 그럴 때 소리상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애산일로 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시옷을 또 받쳐 적죠 애산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소리 현상이다 그래서 사회소리 현상 일단 기억해 둔다면 사회소리 현상은 합성어에서만 일어난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앞에 소리가 무슨 소리일 때 울림소리일 때 울림소리는 전체 모음과 그 다음에 자음 가운데는 나라마음 니은미을 미음 이응 이것들이 울림소리죠 이것이 왜 안들림소리가 왔을 때 그 안들림소리가 된소리되거나 또는 된소리되는 경우입니다 된소리가 안될 때는 사회소리 현상이 아니죠 다음에 이런 경우였죠 이런 경우 니은미음으로 시작된 말으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거나 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소리상 니은미이 첨가될 때만 우리 사회소리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된소리되기와는 뭐의 차이냐 된소리되기는 잘 알아돼요 된소리되기는 첨가될 첨가될 영원가될 안울림플러스 안울림소리가 나옵니다 반드시 안울림소리 플러스 안울림소리일 때 안울림소리 플러스 안울림소리일 때 그 뒤 안울림소리가 반드시 이 경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된소리되는 것 반드시 된소리되는 것 사회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를 구분을 쫄아야 되겠다 사회소리 현상과 그 다음에 된소리되기를 구분을 쫄아라 안울림소리 플러스 뭐일 때 시작 안울림소리일 때 그때 그 뒤에 안울림소리가 반드시 된소리되는 것을 가리키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 예를 여기다 쓸게 되면 국이라는 말이죠 국에다가 밥이 많았을 때 이때 기역도 안울림 뒤에 비역도 안울림 그랬을 때 이 경우가 국밥이 되죠 이런 것들을 된소리되기라고 합니다 이 밖에 이것은 최연뿐만 아니라 용언의 수도 해당되는데 이때 기역 안울림 비역도 안울림 그럴 때 먹 다가 뭘로 납니까 먹 따로 나죠 이런 것들을 된소리되기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된소리되기와 큰 차이점이 나는 것들 그래서 문제로서 한번 제시해보면 1번 같은 경우가 이런 단어가 있겠고 2번에 이런 단어가 있을 수 있겠고 3번에 이런 단어가 있을 수 있겠죠 다음에 4번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 해볼까요 이런 단어가 이따 봅시다 다음으로 음원형상에 다른 걸 찾아라 했을 때 답은 몇 번일까요 이때 미음과 비역 안울림과 울림과 안울림 만났을 때 산뿔이 되죠 사이소리 현상이죠 이 밖에 미음과 비역만 나서 봄비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인데 비역과 시옷은 안울림과 안울림 만나서 뒷소리가 된소리되지 이것은 된소리되기 답은 3번이겠고요 첫뿔 같은 경우는 원래 초와 불이 만난 말인데 초와 불이 만난 말인데 뒷소리가 앞에가 받쳐놓은 모음을 줄 다음에 뒷소리에 예소소리가 와서 뒷소리가 된소리되면 뒷소리를 갖다 된소리가 시키는 사이소리를 넣어주는 것 이것도 역시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된 내용이죠 따라서 문제의 답은 3번 이렇게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를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꼭 뒷소리가 된소리된다 또는 소리상 니은이 적어된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 가운데 하나 보게 되면 비록용이 있죠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머리 기사가 있다 머리 기사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 기사라는 단어가 있고 머리 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기사 머리 기사다 머리 기사다 그래서 이 경우는 머리 기사 뒷소리가 된소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머리 기사라고 소리 나기 때문에 시옷 받쳐서 안 붙이죠 다만 머리돌 같은 경우는 머리돌 머리돌 그렇죠 머리 똘로 소리 나기 때문에 머리 머리 똘로 소리 나기 때문에 이때는 시옷을 받쳐서 적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다는 것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냐 첨가되지 않으면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예사 말이 있다 할 때 비록 바쳐서 못한 몸을 줄 다음에 미음으로 시작된 말 있을지라도 이것이 예사 말이 아니라 그대로 예사 말로 이해되기 때문에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더라도 역시 소리상 우리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따라서 사이소리 현상은 이런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이것을 수의적 현상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이것을 수의적 현상이라고 반면에 된소리되기는 하여튼 이런 조건만 주어지면 반드시 된소리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적 현상 결정적 변동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된소리되기는 결정적 변동이고 사이소리 현상은 수의적 변동 수의적 현상에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선에서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소리 현상에 있어서 연장성산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 중에 사이소 사이소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얘기했는데 사이소을 표기하는 것에 있어서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 사이소을 표기하는 조건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두었는데 그 조건은 합성명사를 이룰 때 뭘 이룰 때 다 같이 합성명사 합성명사를 이룰 때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인 것이 한자와 우리말 우리말과 한자와 우리말과 우리말이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반드시 사이소을 표기 조건이 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자 이렇게 했을 때 뭐하냐 뭐가 일어날 때 그렇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에가 전부 다 뭐가 돼요 이것이 받침없는 모음음절 받침없는 모음음절 울림소리죠 받침없는 모음음절이니까 이런 울림소리 다음에 뒤에 뭐가 왔을 때 예서소리가 왔을 때 예서소리가 그 예서소리가 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된소리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예서소리가 된소리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받침없는 받침없는 모음음절 다음에 뒤에 예서소리가 와가지고 그게 된소리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모음이라기만은 여기서 이제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 아까 얘기했죠 이런 말이 오거나 또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왔을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가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그 다음에 또 소리상 니은 니은이 첨가될 때 첨가될 때 우리는 앞에 받침없는 모음절에 시옷을 받쳐정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시옵표기는 사회수련상과 관련이 깊고 그럴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사회시옵표기 조건은 합성명사를 이룰 때의 이 세 가지 조건에서만 이룬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되죠 한자어와 한자끼리 합성된 경우는 안된다 외려어와 우리말이 합성된 경우도 안된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말과 한자어와 우리말과 우리말의 조건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안되죠 하나 보게 되면 해님이다 해 이것을 해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이 해님이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피자집이라고 한다든지 세 번째 우리가 위층이라고 한다든지 위층이다 위층이다 위쪽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네 번째 화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죠 개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뭐냐 해님이란 단어는 해와 님이 만난 말이거든요 해와 님 만났을 때 님은 전미사 그러니까 이것은 합서가 아니라 파생어죠 그러므로 시옷이 들어가면 안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해님이라고 적여야 되고 피자집 같은 경우는 피자와 집 만났을 때 피자가 외래어죠 그래서 피자집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합성이온조건 제1조건에 입이 됐기 때문에 시옷을 붙이면 안된다는 것 그리고 이미 뒷소리가 거선소리되거나 된소리된 경우는 앞에 시옷을 붙일 이유가 없다 이걸 조심해야 되고요 딱히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 한자거든요 한자어 한자끼리 합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뒷소리되어 우리가 사회소년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시옷을 안 붙입니다 그래서 적을 때 개수라고 적어야 된다 이런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사회시적적일은 한글 맞춰법과 상당히 밀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올 때 언급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을 종식으로 해서 사회시어 표기 관련돼서 기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발음의 문제로서 보면 56페이지 잠깐 볼까요 56페이지 보면 발음의 문제로서 보게 되면 사회시어 발음에 대해서 다음같이 표준 발음에서 30항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시어 표기 이 사회시어에서 실질적인 어떤 음과는 없지만 표준 발음에 있어서 이 디귿을 발음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내까라고 하기도 하고 내까라고 발음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겠고 또한 사회시어 뒤에 니은 미음이 결합되는 경우에 니은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 있죠 그래서 콧날 텐마루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상 니은으로 발음 난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좀 알아 두시면 되겠고 특히 사회시어 표기 하나 확실하게 좀 알아 두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아까 합성에서 조건과 관련돼서는 한우가 우한이 되면 우춥다 라는 조건 속에서 얘기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한자끼리 합성된 경우에도 시옷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러면 교재 55페이지에 거기 밑에 사회소리 현상의 예외적 용법 위에 보면 다음은 시옷을 표기하는 예외이다 그래서 곶간 셋방 숫자 택간 택간 횟수 있죠 이 여섯 개의 한자어의 대수로 시옷을 받쳐 적는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쭉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제시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59페이지 잠깐 보면 자 59페이지 잠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다음 중 1번 에이지문지 한번 잠깐 볼까요 다음 중 의문의 교체에 의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 낱말은 뭐냐 그랬을 때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 낱말이라고 했죠 의문의 교체에 의해서 아마 한마디로 이것은 의문절의 끝으로 교첩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1번 국물 같은 경우는 자음동화로서 동화죠 소나무는 미을 탈락 솔나무에서 소나무가 됐고 독립문 역시 자음동화의 이야기 4번은 반다지 해서 다지 해서 구경음화가 들어가 있고요 5번에 모래 받을 때 티읍 받침이 결국 디귿으로 대표가 되니까 이게 의문의 교체한 의문의 변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의 답은 5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의 문제 보면 미출친 겹받침이 발침이 옳지 않는 것은 뭐냐고 했을 때 리을 기억 이럴 때 원칙은 뭘 선택한다 기억을 선택하는 원칙 그래서 막다가 맞죠 떨다 맞습니다 그러나 읽고 읽고 읽고도 역시 맞죠 그러나 읽고야 아니라 읍고라고 해야죠 피읍 리을 피읍 피읍이 비읍으로 대표한 상태에서 읍고라고 읽어야 맞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서 교재 60페이지 어감의 분화 자 이 어감의 분화와 관련돼서 몸과 자음과 관련돼서 결국 있는데요 몸에 있어서 특히 양성몸 같은 경우는 밝고 날카롭고 작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반면에 음성몸은 어둡고 둔하고 크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이게 알아두고 자음 같은 경우는 예사소리는 보통의 느낌을 준 반면에 된소리는 강하고 단단한 느낌 거센소리는 더 크고 거친 느낌을 준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감의 분화와 관련돼서 양성몸 문성몸 자음과 관련돼서 애사소리된 소리 거산소리와 관련된 내용들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도 교재 61페이지부터 몇 가지 문제 기출력 이상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본다면 대표로 그 3번의 문제 보면 다음에서 음운의 동화와 거리가 먼 것은 뭐냐고 했을 때 만면으로 같은 것은 뒤에 미음애를 받아서 앞에 디귿이 비음화되는 비음화 자음 동화의 일정이죠 2번 같은 경우는 마음에서 마음이 됐다는 것은 탈락이죠 그 다음에 거기 이 3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개호바죠 4번 같은 경우에 중시할 것은 앞에 있어서의 기억은 무성음이지만 뒤에 울림과 울림수로 나오는 기억은 결국 유성음이죠 따라서 유성음화 울림과 울림수로 해서 유성음화 됐다 그래서 1번이나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동화의 일정이지만 2번은 결국 탈락이라는 점에서 동화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음운의 변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식의 문제가 더러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앞서도 설명했습니다만 거기에 여섯 번째에 있어서 다음에서 공통된 음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거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설명하고 넘어갈 것 중에 이거 하나 더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기억하기가 결정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할 것 화름조 현상이 있습니다 화름조 현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좀 있으면 되지 않게 되는 것 화름조라고 하는 것은 삼수변에다가 뼈골자를 쓰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뼈에 물기가 있으면 미끌미끌한다 그래서 짐승들을 잡아먹고 뼈를 갖다 버렸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마 아침에 그런 이슬이 거기에 얹어져서 미끌미끌했다고 해서 넘어진 경험이 있을 때 나오는 말 미끄러지 활자 거기다가 소리음자에다가 우리가 고를 쫓자 쓰게 되면 이게 화름조 현상인데 대체적으로 화름조 현상이라는 것은 음을 매끄럽게 발음하고 전하는 설 화름조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둘째 음절 둘째 음절 이하 둘째 음절 이하의 그런 니은이나 이응이 니을 되거나 또는 이응이 니은 되는 현상을 우리가 화름조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둘째 음절 이하의 니은이나 이응이 니을 되거나 또는 이응이 니은 되는 현상을 화름조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한나산 원래 한자음이 니은으로 시작되는 말인데 이것이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한나산으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이산이 뭐가 된다 그렇죠 지리산이 된다든가 아니면 한자어와 관련돼서 마양이라는 말이 뭐가 된다 만약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화름조 현상 따라서 두음법칙이나 화름조 현상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두음법칙이나 화름조가 전부 다 한자어에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둘 다 두음법칙 된 채로 화름조 된 채로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마천법칙에 맞는 표기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적으로 여기 6번 문제 보니까 다음에서 공통된 음원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진리 같은 경우는 뒤에 니을에 그래서 앞에 니을 되니까 화름조 현상이 아니라 좌음동화 유음화 현상이고요 2번 같은 경우가 허락할 낙자야 원래 낙자인데 낙을 읽었죠 그래서 헌악이 허락이 되는 것 그 다음에 한 안음이 한 아름이 되는 것 곤난이 곤란이 되는 것 희노애락 할 때 원래 노자가 상렬한 노자니까 희노애락이 희노애락이 되는 것 이것이 화름조 현상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7번에 있어서 다음 중 의문 첨가 현상이 아닌 것은 뭐냐 했을 때 제 1항 표준 발언법은 표준의 실제 발음을 다뤄대 국어에 전통성과 합리성 전통성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통성은 과거에 우리 중세 때는 소리 높낮이가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데 사용됐지만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가 담당하였다 따라서 소리의 길이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전통성이고요 합리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쉽게 노력을 덜 들이고 발음할 수 있을까 이런 경제성과 평의성을 고려한 것을 우리는 합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쭉쭉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리의 길이와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다음 중 장음으로 발언되는 것은 뭐냐 할 때 고속 성인 파행 같은 경우는 짧지만 애정할 때는 길게 된다고 했죠 따라서 답이 3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특히 발음할 때 조회할 것 중에 하나가 거기 14번의 문제에 있어서 다음 기호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했을 때 앞에 받침 나오고 이하여유가 나오면 소리상 니은이 청각된 상태에서 앞에 리을이 나오면 뒤에 니은이 리을로 그래서 불려우 앞에 단어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 다음에 나오면 비음화가 일어나서 공권력 이렇게 되니까 능망력 맞죠? 등역문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공권력으로 됐고 틀렸군요 공권력이라고요? 맞다는 점이요 그것들을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한더라 잘 기억해두시고 특히 그 17번 문제 많은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표준 발음으로 발언하지 않은 것은 뭐냐 했을 때 난치병, 난지병입니까? 난치병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보면 앞에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뒤에 병이 만났을 때 뒷소리가 된 소리 되느냐 즉 사회소년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데 그런데 난치병하면 발음이 좀 부정확하고 어색하지요 면허증 마찬가지고 사기주의 마찬가지죠 그러나 유리잔, 유리잔, 유리잔 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죠 그래서 4번, 4번 같은 경우가 결국 사회소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표준 발음과 함께해서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의외된 문제가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첫음절에 있을 때에 있어서는 그대로 의의로 읽죠 의의로 그래서 의사가 되는데 주의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이것이 뭘로? 둘 점절에서 이로 소리 나거나 아니면 의로 소리 나서 적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우리의 우리의 할 때는 우리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에도 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둘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그런 것들이 이제 아울로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생각한다면 닐리리, 닐리리라고 했을 때 일단 의의가 초성이 자음으로 있었다는 말하면 이것이 이로 바라면서 닐리리로 발음 난다는 사실도 아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유형의 문제는 19번 같은 내용에서 제시할 수 있겠다 그 발음 문제 조심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왕왕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발음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교재에 있어서 몇 번 문제도 가끔 나올 수 있겠느냐 특별히 그 23번 문제 다음 주 발음이 올바른 것을 뭐냐고 했을 때 담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담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담임이 맞죠? 그 다음에 말다가 아니라 막다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박다라고 해야 되고 남량 같은 경우는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죠 앞에 받침을 줄 다음에 뒤에 이하여여가 왔을 때는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형태가 되니까요 첨가되지 않도록 이건 원래 량이니까 그와 관련이 없네요 뒤에 모험을 쓰자만 아니니까 남량이 유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앞에 비읍에 와서 뒤에 니은이 니은 돼서 남량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앞에 비읍이 자음동화 돼서 최종적으로 남량으로 읽게 되죠 그래서 틀렸군요 이렇게 해서 해결해두는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자 그 발음 문제 그렇게 해서 정리해두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그 27번 문제 한번 해결해봐요 다음 주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을 말했을 때 바틀 여러분 되죠? 바틀 할 때와 관련돼서 하나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바틀이라는 말 다음에 뒤에 의가 오거나 의리올 때 이 경우에 이것이 구개음화돼서 이것이 바치가 되거나 연음돼서 이게 바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요 그래서 구개음화가 먼저 선행돼야 되고 기타 모험이 하면 연음된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둔다면 어렵지 않겠죠? 이밖에 짧다 그 다음에 선능이 아니라 뒤에 리을 해서 앞에 리을 돼서 선능이 되죠? 첫눈 어때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둘 것 중에 하나는 뭐가 될까요? 첫눈 할 때는 우리가 긴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 않죠? 둘째 분절 이하로 보면 자동 짧은 소리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의문노 파트를 또 마무리 쳤네요 어떻게 의문노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해둘 것은 선생님과 함께 단위에 대한 이야기 분석의 문제, 체계의 문제, 변동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공문 시험 문제에서는 체계와 변동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제 2절 품사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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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